우리가 정의 특수부대칭을 조직해서 미개분대가 우에 침투해가지고 저기 보급로를 끊었어. 이야 성공적이야. 다들 축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좀 봐 그러는 거야. 저기 딱 봤더니 평소를 가득 메운 두 명분의 행렬이 보병만 눈에 보이는구먼. 수그백 기한 수그백 총알을 쏴서 각자 킬이 한 40분씩 이렇게 옮기셨는데 목표가 안 줄어. 죽으면서 꾸역꾸역 달려들어가고 좀비처럼 투자에 밀려 놓은 것은 내가 35킬을 하고 데스를 기록했다니까 목표에서 막 몰려오면 두기가 좀 막 갈겠는데 1시간 후 거리가 급해지는 거야. 죽어가면서 내가 진짜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들리다가 우리가 들리다가 이제 아군부터 아이씨 얘기하는 게 아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 보니까 아웃... 아웃바운드 풍절거리고 옆 밖으로 나갔나봐요. 아 저쪽 한 명 튕겼다고 씨. 조회하는데 아 저쪽 한 명 튕겼다고 씨. 조회하는데 아웃바운드 풍절거리고 천국 아웃바 unw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상관음에 아.. 상관음에 상관음에 근데 계속 쥐고 있네? 2마리 가고 문제 좋아 그냥 메이저 삼도 죽어 자 E6포인트로 왔구나 랩은 그냥 랩은 없네 누가 E6로 좀 와줘요 대충 화력 지원이 필요해요 여기 코만드밖에 없습니다 좋아 위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위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뉴 타겟 acquired 뉴 타겟 acquired 뉴 타겟 acquired 새 Date 역량이 더워 노시 럴 럴 럴 럴 와, 저 날 생성경을 좀 탁살낸검치다 New Target Acquired 나 52, 51kg New Target Acquired 그 정도는 빠른거지 야, 눈빨기 양은 엄청 빠른거잖아 아, 그 정도는 되게 빠른거지 나한테 있어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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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New Target Ac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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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Targetualوم LRM Amo... clash że b literary to endwig New Target Ad5 New Target Inc. Se Upper Acquired New Target Nori New Target Acquired 단자 한마디 원래 신경 안쓰는게 한자가 들어서 히트 레벨 크리틱스 히트 레벨 크리티코 히트 레벨 크리티콜 원래 이제 메듀키님과 밖으로 하는거야 기초 höre 저놈이 안올라와 제꺼가지고 베이트로 달리는거는 무리들 제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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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방쏘다고 40km나 나왔어 한방쏘다고 열이 40이야 제꺼야? 아까 블랙택 아아 재밌네요 아재네 블랙택이 남아있는거 아니지 네 이쪽이 더 빨라서 지금 그래요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나 너무 느린데 지금 빠른거라니까 48.6보다 빨라 나가는거야 그럼 27.5보다 빠르지 내가 내가 세운 최대한 텐탑 제27.5 아무도 여기까지 열어본적은 없지 이 속도를 제가 최근에 속도 많이 내려보면서 사실 조각이었는데 무조건 최하 액기탈이고 화력 덕후를 한 시절이 있었거든 아 난 처음 적위협하기에는 fera 어 기동 포치카로 불렸지 기동 포치카 이건 없을수가 없죠 엑셀렌징 같은 것 아니 있었을때 얘기했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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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매드킹이 버전을 하면서 속도를 느리게 하면 빠르게 해가지고 무장히 차지하냐. 무장이 쉬웠지가 않아. 무장비 아직 안 돼. 도리키버, 내신 기다리고 있어. 아! 진짜 있다. 몰이. 캡 어시스트 보너스 보관했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